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침판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근본 소유자는 서울 소초구 양재동 토지 65평형 빌딩, 글린주택 경매물건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 타경 107232번입니다. 감재가는 49억 6,975만원이며 토지 면제는 65평형에 건물묘역은 189평형입니다. 1차 체제가는 49억 6,975만원이며 입찰보증금은 4억 9,698만원에 1차 입찰은 2014년 3월 12일에 진행해져입니다. 참고로 1차 유찰시 2차 체제가는 39억 7,580만원이며 2차 입찰은 2014년 4월 16일에 진행해져이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소초구 양재동 글린주택 경매물건은 신분당산 양재시민의 숲역 520m로 매연초등학교 남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물건 연항입니다. 소초 빌딩 경매로 진행중인 소초구 양재동 글린주택 매물은 토지 면적 64.6평형에 건물면적은 189평형입니다. 감염가는 지난 2차 13년 6월 기준으로 49억 6,975만원이며 감염가를 체제가로 오늘 2차 14년 3월 12일에 1차 입찰이 진행해집니다. 보증금은 체제가의 10%의 4억 9,698만원이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상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지구단위계획구역대지로 개별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884만원입니다. 행위 제한상으로는 기본금표율 60%에 용적률은 200% 이하로 체크되고 있으나 지자체제조례 등을 추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대장상 1988년 8월에 사용성인데 철금, 콘크리트구조, 지하1층, 지상5층구명, 글린생활시설 및 주택입니다. 공무상 이방건축물 등재 및 이행강제비 부과내역은 확인되지 않은 정상적인 건물인 듯합니다. 이어서 권리분석입니다. 등기부등무상 말속해준 권리는 2005년 6월 11일에 설정된 우리은행 근제당으로 채권 최고액은 3억 6천만원입니다. 후순위 채권자가 강제갱매를 신청한 사건으로 청구금액은 23억 7,361만원이며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상 특이사항은 없는 듯합니다. 법원의 매가문금 행사에서는 신권으로 현재 미공시상태이며 입찰 일주일 전에 공시되는 자료를 참고하여 권리변동 내역을 추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현황조사시 전유빌 기준 대학력 없는 정규자 6명이 확인되고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입찰가스 한장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서초구 글린주택의 입찰하기에서는 투자 목적과 낙찰장업 납부계획을 포함한 운영플랜이 중요할 듯합니다. 특히 서초구는 투기지역으로 대출규제가 적용중이 있으며 경매경호특례에 의해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의무 등은 면제되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무실 거래가 시스템을 통한 서초구 양재동 단독 다가오주택 등은 매매내액이 다소 확인되고 있습니다. 검색 범위를 좀 더 확대하여 경매문건의 가치를 추론해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인터넷 확인 매물을 살펴보면 서초구 양재동 빌딩 상가 건물 등의 매물 효과가 여러건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반문은 시세민 수급회나 그리고 서초 부동산시장 분위기까지 잘 살펴서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체가 산정으로 성공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은 매각세를 살펴보면 최근 6개월 동안 서울 서초구 근린주택 낙찰 현황이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검색 방법을 좀 더 다양하게 설정하여 경매시장 분위기를 추가 체크해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서울 서초구 인근 부동산 경매와 공매진행 현황입니다. 근본소기자료와 함께 투자에 관심있는 분은 의뢰하시면 임장활동, 권리분석, 물건분석, 시세분석을 통해 입찰준비보고서를 안내해 드립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여수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사지입니다. 근본소기자료는 법원은 매각 묶음행세서 및 인터넷 경매정보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 전문가 황금나칩판의 개인에게는 면책적군으로 안내 드렸습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하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본 경매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화면 아래에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세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진행사항 및 낙찰 결과와 유찰, 변경 내용 등은 댓글을 통해 계속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서울 서초구 양재동 토지 65평형 빌딩 글린주택 갱매물건을 부동산 경매 전문가 황금나칩판에 소개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